토트넘이 계속 꼬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지난번 컨퍼런스 리그 렌과의 경기가 연기가 됐죠 그래서 연기가 됐고 왜냐하면 선수 8명 스태프 5명 총 13명이나 되는 토트넘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기 지난주였잖아요 주중경기였는데 안 하기로 했고 그러면 어떻게 경기를 할 거냐 처리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고 우에파에서 렌과 토트넘의 일정을 조절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경기를 치러야 하는 기한이기 때문에요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왜냐하면 조추첨도 있고 2월 되어서는 다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이제 스케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미 거기다가 공지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날짜를 잡는 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미쳤기 때문에 지금 우에파에서 몇 시간 안 됐습니다 공식 성명이 나왔는데 치르지 못했던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연기해서 치르기 위해서 두 팀을 불러다가 일정을 조율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두 구단의 적합한 해결책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날짜 못 잡았다 원래 축구가 기본적으로 한 경기를 치우고 나서 48시간의 휴식을 최소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소거든요 최소죠 최소죠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일정 사이가 텀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토트넘의 일정이 도대체 얼마큼 되는데 그럴까 지금 이미 이미 프리미어리그도 두 경기를 지난번 폭설 이번에 지난 브라이튼 이번 주말 경기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것만 빼고 사실 이 경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정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못 잡았냐 이런 건데 현지 시간으로 12월 16일 레스터 원정 3일 뒤인 19일 리버풀 홈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리그컵 웨스트햄과의 경기 4일 뒤에 12월 26일 팰리스와의 홈 12월 28일 사우스 햄튼 원정 1월 1일까지 가자면 어쨌든 설날이죠 우리 설날인데 새해 첫날 와포드 원정 그러니까 진짜 미친 일정이에요 한 3일 정도나 간격으로 2일 3일 정도 간격으로 경기들이 연달아 있으니까 이게 랜도 그러겠지만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날짜를 네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명수에 일단 실패를 했다 그러면 경기는 이제 경기를 이 렌과 토트넘 경기를 치르지 않는 건 결정입니다 일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치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 경기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그럼 이 경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남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순위를 보고 있는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토트넘이 한 경기를 일단 못 치렀잖아요 렌하고 그런 상태에서 3위 입니다 승점 7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렌은 올라가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11점이기 때문에 비테세가 지금 10점이에요 한 경기를 지난 마지막 경기를 치렀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토트넘이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면 컨퍼런스 리그는 승자승 승자승인데 똑같죠 그렇죠 1승 1패인데 스포가 3대3 똑같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따지는 게 그러면 전체 꿀득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앞서요 이긴다고 쳤을 때 토트넘은 무조건 이기는 것밖에 경우일 수가 없고 이기면은 꿀득실이 최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건 비테세보다 앞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면 올라간다는 거였는데 경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기를 어쨌든 처리해줘야 순위가 확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얘기는 우에파 윤리징계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서 이 경기 결과를 정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도 들어갈 거라고 하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건 간에 선수가 13명까지 뛸 수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토트넘 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뭔가 그러니까 그 결장 선수들 명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정보가 분명하지 않았다 넘어가지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급작스럽게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랜도 반발했죠 아니 정보를 주고 경기를 하지 말자고 해야지 이렇게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사가 들어오겠죠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13명이 뛸 수 없었던 상황인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건 현재로서는 밝혀진 게 결과 코로나로 결장한 선수는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5인 명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7명에서 이제 또 부상자들도 빼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합쳐가지고 진짜 13명이 안 됐는지 아니면 13명은 됐는데 너무 무리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가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는 규책 사유가 어디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 쪽에 만약에 규책 사유가 있다면 이러면 무조건 이제 몰수패가 되겠죠 그러면 0대3패가 되겠죠 네 몰수패는 0대3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0대3 몰수패 가능성이 현재로선 있는 것이 아니냐 높은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런 규책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또 정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겠네 몰수패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경기는 할 수 없고 네 그냥 1점씩 줘야 되나 무승부 처리해야 되나 여하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의 승리로 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네 연재로서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토트넘은 이제 컨퍼런스 리그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2위를 하면 원래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는 거고 플레이오프로 갔을 경우는 이제 2월에 플레이오프하고 16강은 3월부터 치러지는 거였는데 자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토트넘과 랭가의 경기는 사라졌다 그리고 토트넘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긴 거로 처리해 줄 리는 없잖아 몰수패 아니면 다른 거일 텐데 아니면은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거요? 뭐 그럴까? 예를 들면 비테스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하고 왜냐하면은 스타드랜 1위는 확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2월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전에 둘이 한 번 붙게 해가지고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은 진짜 귀책 사유가 하나도 없다 아마 굉장히 꼼꼼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에파는 가장 쉬운 방식은 토트넘의 귀책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수패 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 현재로서는 가장 깔끔해요 가장 깔끔한데 정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근데 이러면 또 이제 비테스가 반발하겠죠 반발하지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왜 더해야 돼? 아 요거는 근데 근데 어쨌건 스타드랜 입장에서는 1월 가서 아니면은 굳이 2월에 한 경기를 치를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랜이 경기를 더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하면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건데 제가 봐서 그냥 이건 어쨌든 토트넘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토트넘 지금 미친 일정이고 선수단 코로나 어쨌든 휴유증도 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덥스가 1군 말고 그냥 갑자기 3군 느낌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어차피 지금 이 미뤄진 경기들 또 더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 레스터전이 지금 토트넘하고 레스터의 코로나가 지금 발발한 건데 레스터도 그렇구나 레스터도 지금 뭐 최대 몇 명? 7명?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미뤄진 경기들이 이번 달에는 치러질 수가 없고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내년 한 4월이나 지금 치러질 것 같다는데 이러면 완전히 몰빵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유럽파 컨퍼런스 리그를 계속 병행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이거 그러면 끼워 맞추기 더 힘들 겁니다 뒤에 가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물론 안타깝죠 뭐 유럽대회 어차피 3티어대회라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약간 좀 이제 긍정회로를 좀 돌려가지고 아이고 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리 컨퍼런스 리그라고 하더라도 유럽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한 수입 마케팅 예를 들면 스폰서들도 유럽대회 나가는 팀이야 나가지 않는 팀이야 를 가지고 100억 줄 거를 200억 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 쓰는 토트넘도 물론 뭐 선수단의 덱스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거는 쉽게 또 토트넘도 그냥 놓기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이먼 스톤 기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어쨌건 만약에 이걸 그냥 포기하게 된다면 수백만 파운드의 수익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어쨌건 간에 뭐 리그 순위도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하면 유로파 리그 네 진출권도 생기는 그런 또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쉽게 만약에 유에파에서 몰스펠을 결정을 한다면 이거를 쉽게 수긍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토트넘들이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 우리도 천재지변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거 할 때 어쨌든 간에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복잡하게 문제가 꺼여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